간추린 뉴스입니다. 무더위 속에 밭일을 나간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관계당국이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전남 장흥군 관산읍의 한 밭에서 8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밭일을 나갔던 A 씨가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자 마을 이장이 찾아 나섰다가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며 외상이나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무더운 날씨에 밭일을 하다가 온열 질환에 걸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장흥군 측은 A 씨의 사인과 사망 시각이 불분명하다며 A 씨를 온열 질환자로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회원 수가 4천 명에 이르는 국내 다크웹 마약 쇼핑 사이트에 판매상과 공급책 등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8억 6천만 원어치 마약을 유통한 일당 16명을 적발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일당은 다크웹 앱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로 운영되는 마약류 매매 사이트를 이용했으며 해당 사이트는 판매상들이 마약 판매 광고를 게시하면 구매자들이 가상 자산으로 결제한 뒤 약속된 은닉 장소에서 마약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입니다. 간추린 뉴스